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잡냐고? 이거 중심으로 돌아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잡지? 모이라 죽겠다. 도망다니라고요? 아, 안 잡으면 돼요? 여기 따라와. 모이라! 따라와. 그래. 빨리 따라와, 따라와. 아니, 아니, 따라와. 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오 땅에서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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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아 놔 놔 놔 놔 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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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죽는 장면이 너무 전이네 아 그냥 도망다니는다고 알았어 도망가보겠습니다 도망은 또 잘가지 바닥에서 터지는거는 예측이 안되네 가자 포기해 이거 안 부숴다 이거 부술때까지 쟤 언제 부수지 이거 어 끊겨 잠깐만 어허 이게 끊겨 안 부수나 도망가자 도망가자 따라와 따라와 어우 엄청 깡키는데 게임이 순간적으로 어디야 어어 잠깐잠깐만잠깐만잠깐만 뛰자 뛰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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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어디로 가야 돼? 뛰어 뛰어 뛰어. 무기가 계산된다고? 알았어. 도망가 도망가.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자. 역시. 어? 아까 그 친구죠. 피했다고! 피했다고! 어디야? 여깄다. 여기 아니었나? 어디였어? 어디서 부른거야 날? 저기다. 모이라! 빨리 와! 잘생긴 남자야. 그나마 잘생긴 사람. 모이라는. 아 야! 올라왔잖아! 올라왔잖아! 이런게 있어! 올라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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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회피가 안되네. 회피가 그렇게 능력이 좋지가 않네요. 회피키를 눌러도 깔끔하게 회피가 안되네. 이씨. 뭘 들고 다녀? 이거봐. 분명히 회피키를 눌렀거든? 죽은거야? 나 어디갔어? 오 뭐야? 나 왜야? 뭐야? 회피키를 눌렀음에도 오! 야이씨. 야! 야 잠깐만! 쟤가 오면 안되지! 이건 반칙이지! 나와! 다시 올라가자. 빨리! 어떻게든! 야 거기서 떨어진게 있냐. 올라갑시다. 우리를 방패 삼아서 숨어있자. 모이라 어디있어. 알아서 올라오겠지! 어딨어? 역시. 가자. 야 잠깐만. 나 타넣어 타넣어. 야 피했다고! 피했다고! 어딘데? 어딘데? 어디로 갈건데? 야 저기다 저기다. 빨리빨리. 모이라 알아서 올거야. 알아서 올거야. 알아서 올거야. 잘 오고 있을거야. 모이라. 어딨어 모이라! 안오는데? 모이라 안온다. 빨리.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버티고 있으라니 이 사람아. 죽기 직전이구먼. 모이라 어딨어. 갔다. 가자. 어디로 어디로. 이리와. 오케이. 닫어. 닫어버려. 허브가 없어. 허브가 없어 허브가. 그냥 지로부터. 허브다. 나중에 먹어야지. 어. 드릴 있어야 되는데. 설마. 힘으로? 와. 힘 엄청 세네요. 너. 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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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가자. 저기 어디였어. 우리 한명. 사라졌어 왜. 품에. 품에 같이 들어왔는데. 지도다. 여기구나. 넌. 두려우면은. 그 바이러스가. 활동되는 것 같아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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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계라든가. 동결 주자. 어. 받을 건 없고. 핸드폰 타냐 있잖아 내가 좀 주지 않았나? 아 저기 아니었구나 잘생긴 사람이요 네 앞에 있어요 잘생겼죠 외국사람같이 생겼죠 잘생긴 외국으로 저기서 뭔가 있죠 탑이 탑으로 향해야되는건가 없지? 뭐야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한방인가? 한방이다 어디갔어? 아씨 너무 빨라 됐어 어디서 튀어나오는 데야 될까? 저한테면 칼로 잡아야죠 아씨 기껏 바꿨더니 너무 느려 빠루가 됐어 됐어 한번만 잡으면 돼 뒤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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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덤벼 아기 살아봐 이걸로 해야지 돼지랑 개랑 섞어놓은 것 같아요 또 있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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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씨 너무 느려 됐어 한방만 치면 되죠 죽었어 죽었어 그만해 그만해 죽었어 가자 소리가 또 예사롭지 않네요 바꾸자 허브 안나오나? 허브좀 낳아라 뭐 가야되나 지금? 어디로 가야되지? 애들 갇혀있죠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기도 있네요 애들 갇혀있죠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기도 있네요 어 다 올려보내주시는데? 셋이니까 이겨졌네 쟤는 어떡해 쟤는 맨날 저런 역할만 하네 도와줘야 되는걸 뭐야 왜 또 이런소리야 왜 또 이런소리야 알코올 어? 알코올이면 옥탄병 좋아 소리나죠? 라디오 같은거 어? 잠깐만 야이씨 편한가? 편한다 나와 나와 아니아니야 기다려 약점 있을거야 아이씨 아이씨 계속 많네 애들이 야이씨 이거 칼 큰일났다 저 어떻게 유연하지? 죽어라 그냥 야 어이씨 원샷이 으악 아 하나도 안 다이져브 됐다 됐다 야 다이져브하지 않아 뭔소리야 이거 끄자 못 끄나? 깨지지도 않고 저기 템 있는데 아 되네 올라가서 좋아 아니 이거 들필요 없어 내려놓고 아 아 헌프가 남을 시간이 없네요 계속 먹게 되네 그 말하니까 하나 주네 됐어 넘들이 있다고? 안 보일 수 있나? 잠유 액션도 할 수 있네 허브 하나 나오고 일로 못 들어가나? 안되고 안 싸우고 이기자 야 온샷 안 날 것 같아 어? 아 젠장 야 저거 어떻게 잡지 아씨 큰일났다 나 위치 들겠다 야 저 독 돼지 저거 잠깐만 자리는 찾고 이 돼지가 하나 잡고 돼지가 있어 돼지 어디갔어? 아 돼지 아 돼지 진짜 빠르네 일단 티고요 아 또 있어 겐지 돼지인지 일단 저거 블루 잡자 아씨 젠장 헛발 세력 없다고 어디 있어 아 죽었어 한 마리도 됐어 한 마리도 됐어 여기 있다 없어 보조무기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야씨 어떻게 죽여 이걸 됐어 죽어 죽어라 쭈 죽어 쭈 내가 죽겄네 난이도가 왜 이렇게 죽어 됐어 죽었어 야 뭐이라 죽겠어 나도 빨리 빨리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나 원래 얘는? 약점이 없어? 등인가? 나 죽겠다 나 죽겠어 빨리 빨리 됐어 죽어라 좀 나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허브도 안 돼 아 그 허브 하나 괜히 먹었네 뭔데?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얘를 못 밀어? 아 얜 또 못 밀어요 허허 나와봐 여기서 못 밀고 여기서 또 못 밀어? 이걸 밀어 그럼 야 이거 뭔데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밀지? 딱 붙어서 밀 수가 없는데 템은 없고 난 죽어 오고 저건 안 밀리고 미는 거 맞죠? 미는 거 맞죠? 근데 안 밀리네요 딱 붙어가지고 미는 마크도 안 뜨죠 이제 맞는 거 맞지? 그게 뭐야 미는 마크가 떠야지 밀지 너무 딱 붙어버렸는데 저기가 두 개가 어떻게 하지? 옆에 까요 더 옆에가 있나요? 둘 다 안 되는데 버스 앞쪽 그냥 앞쪽으로 와서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걸 밀어야 되고 저거를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두 개 밀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여기서 이걸 밀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밀린다고 어떻게 하지? 다시 하긴가 탄 없어서 못 싸울 텐데 큰일났다 올라갈 수 있나? 그건 아니고 밀렸나봐요 밀렸나봐요 조금 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나? 다시 놀이봅시다 좀 밀린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또 싸워야 되나? 또 싸워야 되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어 여기 허브 저기 레드 허브 하나 있어요 저 안에 이거 얻어야 돼 못 봤어라 그렇지 허브 세 개 못 봤어 문제는 여기 돼지 개가 있다는 거지 안 잡고 나갈 수는 없나? 될 것 같은데 왠지 걸렸다 소리야 나 걸린 소리야 아 아팠다 참 피해 일로 못 들거야 빨리 못 들어가네 빨리 못 들어가네 안 돼 어 야 지열이 안 돼 지열제가 없어 아 저거 안 맞을라 그랬는데 저 안 맞고 그냥 들어올라 그런 건데 쟤네 못 올 것 같아서 아 이거 지열 안 되네 저거지 나탈리아 헐 잠깐만 이 소린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나 좋아 미끼 병 하자 뭐야 아 이 소리 지열제가 없죠 어려운데 난이도가 저거 있다 사파이어 어 아 아 이것도 사이즈가 안 좋다 아 저 뭐 있어 어쩔 수 없다 왜 놀래 싸워야지 뭐 엔딩 보실이요 일단 에피소드 2까지 해보고요 끝나는 시간 보고 불었나? 야씨 아무튼 어떡해 어어어 터졌어 파염병 아깝다 오 야 잠깐만 야 야 오면 어떡해 야 저 식기 잡을 먹어 없어 저 약점 없어요? 저 왜 이렇게 세? 무색을 야 더블샵 맞았어 이거 그냥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 탄을 너무 많이 먹어 쟤는 아 이제 피하는 건 알겠어 아까보단 피할 수 있어 아 이쪽으로 온다 뭐 이라 둘 멀게 해서 스파이플 야 하하하하하하 공격이 안 되는데 5샷을 뽑 야 더블샷이야 내가 조정하는 것보다 컴퓨터 파는 게 낫겠다 하나 넘겨줘 아파 죽겠다 잡아 야 안 돼 안 돼 총이나 타나 까도 야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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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이런 캐릭터가 약점이 없어 너무 쎄 아이 13이 반갑습니다 너무 쎄잖아 적당히 쎄야지 진짜 탄 빡빡하게 나오네 올 것 같다 왜 안 오니 저기 있다 자폭이다 이건 터져 사놉어 야 액체를 맞으면 시야 차단 상태가 되네요 야 씨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어딨어 터졌나? 음 상쾌한 영네 어 어 그래 든가 아니네 타냥이다 인벤창이요 깨끗하죠 인벤창 정리하는거 좋아해요 할 수 있으세요 칭찬인 줄 알고 싫어 아이템이? 나 오늘 족족 쓰다 보니까 인벤토리창이 남는게 없어요 뭐지 이건? 뭐야 튕겨냈어 볼까? 볼까? 어? 여기있다 피스톨 탄약 다 정전시켜놔야지 피다 나갈 수 있고 이쪽은 다 정전시켜놔 다 정전시켜놔 다 정전시켜놔 그 친구 괜찮나? 남자?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다 정전시켜놔 그 친구 감사합니다.